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불황을 겪고 살아남은 기업가들은 불황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남다릅니다. 언젠가 나이갔던 한 사업가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드님은 사업을 맡아서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탑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그분에서 돌아온 것은 의외였습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선뜻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 아주 어려운 시기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잘해보려고 벌리고 있지만 겁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호황기나 웬만큼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어려운 때가 되었어야 사업가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평가받게 됩니다. 어려울 때 많은 사업가들이 잊혀지고 맙니다. 불황을 견뎌봐야 그 양반이 유능한 사업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불황의 특징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일 때의 불황과 지금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불황은 그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잘 담아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위기였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력경화에 의한 위기였다. 지금은 동력경화정세와 골다공증정세가 겹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금융위기는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이고 동력경화는 외부충격, 글로벌 금융충격이라든지 그런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주어진 불황이었고 이번은 동력경화 플러스 골다공증이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골다공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척 허약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경제가 우리 산업이. 따라서 1997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번에 겪는 위기 사이에는 성격이나 특장점이 아주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름을 잘 포착한 것이 바로 골다공증이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국 기업들 뿐만 아니고 경제주체들의 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맞는 특별한 종류의 불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불황을 좀 다른 시각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비효율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채권단, 즉 외압에 의해서 구조계획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청소작업, 경제에 대한 청소작업 덕분에 10여 년 정도 우리는 비교적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정확하게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은 청소다운 청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을 웃도는 상태가 10여 년 정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급격한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장옥 수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분명하게 이번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렇게 탓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의 경제 실험은 반역적이었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조심히 다뤄져야 될 노동시간 단축 정책도 잘 따져보지 않은 채 시행됐다. 여기서 조장옥 교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경제 실험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반역적 정책이었다. 반시장적인 정책보다 훨씬 더 강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가들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11월 8일 날 LG 디스프레이는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을 사내에 끌었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연구인력을 제외한 근속 5년차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신청을 11월 말까지 받습니다. 사무직을 대상으로 LG 디스프레이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2007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 제조비차한 위기사항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내년도 경제를 가 어떨지는 기업가들은 항상 초미의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런 상황에 걸맞은 해법과 대안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제 주체가 대기업들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내년도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우리가 대처 방안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본다. 내수와 수출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본다. 불황이 생각보다 오래가는 장기화 될 것으로 내다본다. 따라서 불효불급한 설비투자 등을 크게 줄일 것이다. 몸집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공격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정비 성격의 지출,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체로 선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의 해법입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긴 불황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황은 순한 불황 성격이 찍기 때문에 기대를 걸 수 있었지만 이번 불황은 구조불황 성격이 찍기 때문에 끝날 시침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다시 이하이면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불황 건너기를 쉽게 표현하면 죽음의 계곡 건너기 혹은 데스벨리 건너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더욱더 탄탄해지겠지만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곡으로부터 사라지는, 무대로부터 사라지는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가혹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